자, 1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위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 문제. 우선 제가 이제 자리찾기 문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문장을 제시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자리찾기 문제다. 우선 자리찾기 문제는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먼저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주어진 문장과 유사한 내용을 본문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힌트라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힌트라는 것은 제가 특별하게 물론 여기에서만 여러분들 좀 신경 쓸 것도 또 별도로 좀 있습니다만 말이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힌트 찾아내는 것은 별도로 여러분 순서배열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힌트를 좀 찾자. 유사 내용끼리 묶는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이 바로 제시한 것도 임파티큘러가 되겠습니다. 특히라는 거죠. 특히. 특히. 임파티큘러. 특히. 특히 많은 도시 카운티에서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많은 도시 카운티에서 그랬습니다. 카운티라는 것은 우리 이루치면 군 정도가 되는 그러한 소규모 단위의 바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많은 어벤 카운티, 도시 카운티에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라는 말은 언제 써버립니까? 특히라는 말을 언제 써버립니까?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저걸 잘 보셔야 되는 건데요. 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입니다. 당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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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특히 당신도. 이렇게 편할 수 있죠. 특히라는 것은 말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기능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뭐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나는 도시 생활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편리한 교통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도시의 장점을 언급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즉 앞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언급하였지만 그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은 앞과 순접이 될 것이고요. 많은 도시의 카운티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서 여러분들 카운티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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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랑합니다. 특히 너,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했을 때 말입니다. 전부 다 하나의 너의 여러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히 많은 도시의 그런 카운티에서라고 편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앞에도 카운티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카운티를 찾아줘야 되는데요. 보시는 말이죠. 세븐 헤블리 인더스튜라이즈 카운티에서라고 편했습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카운티라고 해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특히 산업화된 카운티라고 편했다는 말입니다. 산업화된 카운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도시 카운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in particular라는 저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힌트로 잡아달라라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특히 뭐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앞에 포함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제하시는 분은 이런 단순한 언어 감각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펴보세요. in particular many of the counties in air pollution 그랬습니다. air pollution measured by the amount of total suspended particles had reached the dangerous levels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공기 오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공기 오염과 관련된 얘기. 그렇죠? 여기서 오염과 관련된 얘기 또 나오고 있죠.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카운티가 있네요. many counties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many counties, industrialized counties, pollution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 또 시제로 보시면 헤드 리치라고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특히라고 표현한 것은 아까 순접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과거 완료 썼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도 과거 완료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in particular, 이걸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을 볼 때도 저런 부사 역할을 하는 말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힌트 찾거나 바로 유산의 용기를 묶어준다라는 것이 되어버리죠. 임파티큘로가 힌트였었다? 임파티큘로는 앞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된 것이다. 따라서 악과 순접이 될 것이고,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카운티를 얘기를 했을 때 앞에서 카운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3번 앞에서 카운티가 한 번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서 과거 완료가 됐는데요. 3번 앞에서도 시대가 뭐다? 과거 완료가 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핵심어, 바로 뭡니까? 힌트, 유산의 용. 바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자리찾기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